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면서도 흥미까지 제공해줄 때도 있는데요. e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플랫폼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 경기에도 적용돼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광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e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승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플랫폼일까요? 이 기술은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e스포츠 경기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반적으로 게임 종목사에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플레이 노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프로리그가 아닌 대부분 대회에서는 단순한 지표조차 시각화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게임 종목사의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게임 화면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승률 예측 서비스는 평균 87%의 정확도로 높은 예측들을 보이며 페이커와 같은 탑티어 포함 일반 게이머들이 최근 플레이한 수만 경기의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게임 시간대별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게 또 최근 개최된 국제 e스포츠 경기 대회에서도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개최된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대해 승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 실시간으로 게임 화면을 분석하여서 서비스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역 거점 e스포츠 상철 경기장에서 개최된 다양한 각종 대회에 수차례 시범 적용하였으며 그 실효성을 검증을 먼저 하였습니다. 네, 앞서 페이커 이야기도 그렇고 또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이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말고 다른 게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술이 게임 개발사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 화면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예측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와 동일한 장르인 도타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략 슈팅 게임인 네임보그 식사와 같은 다른 장르의 게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승률을 예측한다는 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게임 데이터나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 학습시켜서 얻어내는 것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좀 어떻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걸까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페이커와 같은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게이머들이 플레이한 과거 게임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게임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게임 승패에 따른 플레이 패턴을 분석하여 학습시킵니다. 보통 수만 게임 이상의 게임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 플레이 패턴을 분석하여서 승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 데이터만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건지 어쨌든 게임도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화면을 보고 분석하는 건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과거 게임 데이터를 통해 승패에 따른 플레이 패턴을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모델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실시간으로 게임 화면을 분석하여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승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뿐만 아니라 게임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됩니다. 즉, 게임 화면 내의 문자 정보, 개체 정보, 움직임 정보 등을 인식할 때 그에 맞는 각종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게임 같은 것들이 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설위원 같은 분들이 경기를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승부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으로 한 번에 좀 승률이 딱 나와버린다면 재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시간 승리 확률을 실시각각으로 표출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서비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를 창조했다는 호평을 받을 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서 시청자에게 흥미로운 경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요. 이 스포츠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예층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큰 추세를 알려줄 수 있지만 확정적인 전기 결과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악용 사례를 제가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승부 조작이나 도박 이런 쪽에 활용이 되려면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확실하고 확정적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외적인 그런 환경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주요 장면들을 AI가 선정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일까요? 네.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의 주요 정보를 게임 화면에 효율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게임 화면에 챔피언이 킬을 했든지 데스를 당했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파괴되었든지 이런 주요 사건들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타임라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만드는 데 주요 정보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분석할 때 가장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어떤 특정 선수의 주요 플레이 장면을 찾아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찾아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선수의 어떤 특정 플레이 화면을 자동으로 클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만드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승률 예측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좀 어디에 쓰임새가 있고 어떤 형태로 쓰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e스포츠 방송중개 지원 서비스인데요. 실시간 승부 예측 기술은 기본적으로 통계정보 위주로 요즘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한계를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조금 다각도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선수 훈련 서비스인데요. 이런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자신이 플레이한 경기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 내에서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여서 최적의 플레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승률 예측에 따라서 지금 게임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상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전략을 할 수 있고 불리하다고 예측되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을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일 것 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만큼 좀 이런 게임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e스포츠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이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 e스포츠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기존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의 한계를 넘어서 스포츠 업계를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분애로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팬과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글로벌 e스포츠 산업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이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이런 기술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이런 플랫폼 기술이죠. 승률 예측 플랫폼이 더 많이 실장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네, 최근에 채취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이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e스포츠 산업 생태계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모델 서비스를 발굴하여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e스포츠 산업 주도권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나눠본 대로 e스포츠가 이제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가 된 만큼 관련 플랫폼 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광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